오늘 은혜 받고 성취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투게 드리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방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야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는 이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우리와 제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앞서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핵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수고 또 열심이나 어떠한 공을 세워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초청해 주신 그대로 그 초청에 응하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천국 잔치에 함께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거주해 주신 선물을 거저 받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치시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는 초청받았던 바리세인의 집에서 나오셨는데 이때 역시나 많은 무리가 예수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많은 무리가 나를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당연하다라는 듯이 뿌듯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흡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돌이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뒤따라오는 그들을 향해 높아심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가족을 버리라는 등 또 자기를 미워하라는 등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등 그 어떤 것도 말씀하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하나 그들만의 이유가 각각 제각각 있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분위기에 휩쓸려 함께 따라가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고 예수님의 그 놀라운 가르침을 듣고 이분이라면 육신적 왕이 되어서 우리를 로마의 압재로부터 해방시켜줄 수 있겠다라고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사람 또 뭔가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중에 나에게 뭔가 하나 콩거물이라도 하나 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따르는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서 있는 그 예수님이 그토록 그들이 고대하고 또 기다리던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로 오신 그리스도 이름을 바로 알고 깨닫고 믿고 누리면서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지금 예수님께서는 맛을 잃지 않은 소금과 같이 참된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리들의 그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서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또 오직 말씀 따라 인도받는 그래서 올 한해 우리에게 주신 영유관의 장막터를 무한히 확장시키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 번째, 참 제자입니다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더불어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본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반기지 아니하시고 뒤로 돌아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족도, 자기도 미워하고 심지어 십자가까지 지고 자기를 따르지 않는 자는 제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사람이 제자가 아닌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온다라고 해서 모두가 또 예수님의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서 미워하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분노나 증오로 인해 나타나는 미워한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헬라어로는 미세이라고도 하는데 이 원문의 뜻은 조금 덜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 합니다 즉, 무엇인가를 더 사랑하는에 따라서 덜 사랑하는 것이 생기기 마련인데 여기에서는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가족을 미워하고 자신을 미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예수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즉, 인생의 우선순위를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통 자기 십자라고 한다면 자기 스스로 힘든 것을 말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못난 자식을 보면서 저게 내 십자가야?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 여기서는 지금 그런 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가 뭐냐 예수 그리스로 말미암아 박해나 핏박이 찾아올 때 그게 바로 자기가 지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예수 그리스로를 따르는 제자라고 한다면 그러한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다라고 했을 때 기복신앙에 빠져서 교회에 나오면 뭔가 잘 풀린다고 생각하든지 아니면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이라고 믿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디에서 꼭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로를 믿는다라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개인이나 가정은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건너편 마을로 가는 제자들에게 광풍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나 수고를 안 하지 않았습니다 안 해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찾지도 않을 뿐더러 심지어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마지막이 돼서야 예수님을 찾았는데 이들의 얘기가 정말 가관입니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이 배에 함께 타고 함께 광풍을 만난 이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제자들이 지금 문제 앞에 지금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그저 좋은 가르침을 주고 약간의 기적 정도 행할 수 있는 분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과 동고동락까지 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다 같이 듣고 또 다 같이 살면서 예수님께서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도 치유하시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체험하고 또 고백까지 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이들을 보면 참 못났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 뭐냐 우리 안에도 이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다닌다라고 하면서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세부 온갖 말씀을 다 들으면서 쉽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쉽게 낙심하고 시험에 빠져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분들을 종종, 아주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상황처럼 인생에 온갖 비바람, 태풍, 광풍이 찾아왔을 때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이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분들이 충분히 계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마가복음 사장의 말씀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건너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였냐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다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뜻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아시고 전부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며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와 사건, 위기와 어려움, 뭐가 찾아오던지 간에 예수님께 맡기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서서 뭔가 해보려고 인본주의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조금 더 보시면 노예 생활을 하고 감옥 생활을 했던 요셉 또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었던 다윗 등등 많은 시련을 겪은 이들의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왜 이런 시련과 아픔,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더욱 적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결국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결과가 오게 되기 때문에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내려놓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33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내 모든 소유를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원래 예수님의 자리에 대신 채워놓았던 모든 것들 즉 부하, 명예, 권력, 지식, 가족, 행복 또 자신만의 꿈과 비전 등등 그러한 모든 것들을 비우고 우리 인생의 왕 되시고 또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게 가득 채우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 가지를 통해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바르게 알고 믿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과 은혜로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의 모두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바로 알고 믿을 때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가 있고 자기 십자가 또한 짊어질 수 있으며 또 다른 것으로 가득 채워진 그 마음 한 중심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로 모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하루도 충분히 묵상하시면서 나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히 누리시고 또 현장에 담대히 또 거침없이 증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자로서의 가치입니다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지인데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의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래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이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제자의 삶으로 산다는 것이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스스로 따져볼 수 있도록 두 개의 비유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전쟁에 참전하는 왕의 비유입니다 먼저 여기서 망대는 집이나 포도원 등을 지키기 위한 건물 혹은 복물을 보관해 두기 위한 창고를 말합니다 누구라도 건물을 짓기 전에 얼마나 필요한지 또 비용을 계산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있고 또 어떤 재료를 얼마의 크기로 잘라서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는 꼼꼼히 따져 계산해 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또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미리 계산하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 건물을 끝까지 올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많은 사람의 비웃음거리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히 명예와 평판을 중요시하는 그 유대 문화에 있어서 너무나 수치스러운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생각한다면 망대를 세우기 전에 신중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비유에 그 현명한 왕이라고 한다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를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병력은 얼마나 되고 또 적군의 병력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병력이 부족하라고 한다면 우리가 가진 무기는 또 어떠한지 식량은 충분한지 등등 승산이 있는 결과를 위해 엄청나게 계산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이래저래 다 따져봤더니 이길 수 없는 확신이라도 든다면 사신을 보내 화친을 맺고 목숨을 부지하는 것도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또한 늦기 전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라도 한다면 화친을 맺고 싶어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결국 이 두 가지 비유는 뭐냐 잘 계산해 보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참 제자로서의 가치를 바로 알고 잘 계산해 보고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계산해 보라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지혜로운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행동하기 전에 보통 심사숙고합니다 심사숙고하지 않으면 한 명은 망대를 완공하지도 못하고 또 수치를 당하게 되면서 또 다른 한 명은 전쟁에 패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참 제자로서의 길을 가는 것이 순간에 감정에 따라 막 결정하고 분위기가 그러하니까 뭐 따라가면 어떻게든 되겠지 그렇게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그날에 자신의 뒤를 따라오는 무리들에게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단순히 교회의 분위기에 취해서 남이 가니까 나도 가야지 그러한 선택과 결단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생명 살리는 일에 너무나도 가치 있는 이 제자의 길에 함께 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이 제자의 길이 얼마나 영광된 자리이며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길인지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마늘의 축복 또 형통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한 보좌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시면서 따라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제 결론입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앞에서 참 제자가 되기 위한 조건과 그의 제자로서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한다면 34절과 35절의 이 말씀은 본문 말씀의 결론으로 제자가 되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세상에 영적 영향력을 입히라는 것입니다 소금이 좋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유용하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도 없습니다 특히 소금은 부패하지 않도록 음식을 보존하기도 하고 음식에 맛을 내기도 하는 등 아주 유용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금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가르치는 비유적 언어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참 보금을 가진 우리가 그런 소금과도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할 터인데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아무 소용도 없을 뿐더러 땅에도 쓸모없고 거름으로도 쓸 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디에도 적합하지 않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이 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함께 말씀을 따라가는 자리에 있으니까 다 제자같이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당시에 예수님 뒤에 함께 따라가고 있던 그 무리들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소금은 소금의 특징이 있어야만 소금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로서의 그 특징이 있는 자라야 무리가 아니라 참 제자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참 제자의 특징이 뭐냐 다른 그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고 그분으로 마음 가득히 채운 자 그리고 어떻게 계산을 해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참 진리이자 참 이윤이라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귀가 있는 자는 들을 찌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새겨들으라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다른 한 귀로 그 말씀을 흘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가슴 깊숙이 새기고 정말 내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 절대 제자인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감이 있어서도 사탄의 엄청난 방해와 공격 그리고 영적 싸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미 세상을 이겼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모두 이렇게 승리하시고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